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이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울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세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대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네 찬미예수님 오늘 복음에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로 궁금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로 물러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도 나오듯 단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그렇다면 율법에 무엇이라 쓰여 있는지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며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한 길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신이 뜻한대로 몸과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율법학자는 자신의 정당함을 그려내고 싶어 그러면 누가 자신의 이웃이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강도를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구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죽을 위험에 처해 있던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비유만을 통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마리아 사람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제도 레위인도 모른 척 지나가버린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은 최선을 다하여 살려냅니다. 만약 현실 안에서 여러분들 앞에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나도 당연히 그 사마리아인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 머릿속으로는 또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마땅히 실천해야 함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당연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삶의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싫어지고 미워진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생각하며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참 모습이며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구원의 십자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이제는 그저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서 너희도 그렇게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진심어린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하느님의 놀라운 인총이 우리와 늘 함께할 것임을 우리는 꼭 명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